조금만 좋아해 왜 덜을 위해서 이 똑깔가지야 자 그래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C-L-O-U-D 어? 오유가 뭐 되고 있어요?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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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글 됐으니 글루드에요? 글루드에요? 아니냐 우-와? 아우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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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 아우 아우 아우드 클라우드 무슨 시에요?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박수도 배웠.. 아이고 박수 같다 박수도 배웠네요 응! your hands! 응! your hands! 클랩! 클랩! 클랩 your hands! 박수 치세요! 클랩 your hands! 클랩! 어떻게 써요? C... L... A, B 그렇죠 클랩! 수박박수 수박박수 맛있겠다 그 다음에 뭐.. 잠이란 뜻도 있고 잠자다란 뜻도 있는 슬리피 응? 슬리피야? 응 어떻게 써요? S, L, E, E, P 오케이 근데 이게 슬리피야? 슬리피는 이렇게 쓰고 이건 졸린이겠지 졸린 슬리프 슬리프! 슬리피야 슬리피는 슬리피지 슬리피가 입을 딱 향맞은 장로 오케이 장어는 하고 잠자다는 C가 달라요 C 슬리프는 무슨 C 또는 무슨 C? 슬리프는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C? 이름 C 이름 C 이런 뜻으로 쓰이면 바다 C죠 슬리피는 무슨 뜻이고 무슨 C예요? 슬리피... 슬리피 슬리피 슬리피는 무슨 뜻이에요? 슬리피는 졸린다 슬리피는 졸린다 슬리피는 졸린다 슬리피가 슬리피는 달라요 슬리피가 다르니까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도 배웠네요 클락 클락 쓰는 법?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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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슬리피 il qucat 소리가 생각 안나고 있구요 아뇨아뇨아뇨 글래시즈 글래시즈야? 어떻게 써요? G A L A C C 아 S S 인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글래시즈라고 발음 할 것 같애? 글래시즈 글래시즈를 배웠는데 이렇게 쓰구요 이건 이런 뜻이 아니고 안경이란 뜻이었죠 안경을 유리로 만드니까 여기다가 이런거 붙여서 안경이란 뜻으로 쓰지만 안경하고 유리 또는 잔이란 뜻은 다른걸 써야죠 무슨 글래시즈야 이게 이건 글래스 이건 글래시즈지? 글래시즈 어 지금 어 채빈이가 소리를 대충대충 하니까 스펠링도 대충대충 익히고 있습니다 눈에 팍팍 보이네요 지금 봐봐 니가 이 지금 슬립하고 슬립이 틀린 이유하고 글래시즈하고 글래시즈 글래스하고 글래시즈 틀린 이유 똑같애 음? 사소한 차이지만 이 사소한 차이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걸 지금 생각 안하고 그냥 그래 그거지 뭐 글래스나 글래시즈나 슬립이나 슬립이나 쓰는 방법이 완전 다른데 그런식으로 익히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는 플랜 뭐라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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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 듣고 따라 이렇게 안하지? 응? 하고 있어? 응 플랜이야? 어 플랜 어떻게 써요? P-L-A-N-E 그리고 얘가 어떻게 플랜이야? 이름은 플랜이겠지 이름은 플랜이구요 얘 뜻은 계획 계획하다 라는 뜻입니다 플랜 근데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플랜이야? 이건 플랜이지 플랜 얘가 뭐하는지 안 배웠어요? 응? 얘 소리 나 안나 네 안나니까 얘한테 가서 이름 물은거지 그러니까 얘는 F 소리나고 얘는 을 소리나고 얘는 무슨 소리나? 에이 에이 소리나잖아 그리고 얘는 받침 니은 될거고 받침 니은 될거고 그러니까 플랜이지 플랜 글자로 다시 바꿔주세요 얘는 P-L-A-N-E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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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이 아니구요 뭣도 많이 틀려 풀 접착제 글루 글루 쓰는 법 G-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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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 덩어리 방해하다 이거 블럭 아닌가요? 오케이 나한테 묻지마시고 내가 너한테 묻는 시간이지 왜 니가 나한테 이거 뜻이 블럭 아닌가요? 그래 그래서 뭐 아닌가요가 아니고 왜 나한테 묻냐고 대답을 하라고 뜻이 블럭이어야 되는데 그래 블럭이지 블럭 블럭 어떻게 써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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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두는, 아이고 뭐야? 자두는 자두 플럼 플럼, 어떻게 써요? P L U N 그쵸, P L 뭐 자민이 곧 할거니까 오면 되겠다 P L U N 그 다음에 미끄러지자는 슬라이드 어떻게 써요? S L I D E 어, 그러면 지금 블록 플레인 글래시즈 글래스 그 다음에 클락 슬리피 슬립 자, 지금 소리를 정확하게 안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관찰되고 있어요. 소리를 최대한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보겠습니까? 자민이 왓 자민이 왓 안녕히계세요 앞에 2, 3, 4, 3, 2, 1,